한국을 위로 보나 아래로 보나 좌로 보나 우로 보나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많지만 그래도 참 한국이란 나라를 보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AI 타임스를 보다가 네이버에서 이러면서 나와서 창업 네이버에서 상당히 실력가였던 모양입니다. 그 엄청난 돈이 투입돼야 되는 기초 모델 AI 기초 모델 지금 예를 들면 제미나이 퍼플 엑스티 클로우드 이런 것이 다 오픈에이 채집비때가 다 기초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이지 않습니까 기초 모델은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한국이 주권을 가지려면 AI 시대에 기초 모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스타트업 기업이 여러분 기초 모델을 만들겠다고 나온 겁니다. 신재민 트릴리온 랩스 대표 데이터 기술로 고효율로 한국어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할 거다. 한국어 AI 기초 모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고 싶어서 제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실력 있는 양반 알겠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대기업들도 손을 대기가 어려운 이런 한국으로 된 기초 모델을 만들겠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파운데이션 모델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기업도 나서기가 힘든데 그런데 이 사람 아이디어를 보고 57억 정도가 이미 유치가 된 겁니다. 물론 57억까지라면 충분하지 않죠. 그래서 이게 제가 좀 더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보니까 이 양반들이 쓰는 방법은 돈을 적게 들이더라도 기초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기술적으로 AI 시대에 종속되지 않으려면 기초 모델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기초 모델이 지금 서구의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수백 수천억 정도 투입하지 않더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에 보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있습니다. 데이터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그러면 훈련시키는 과정에 돈을 현재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대규모 어느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데이터, 알고리즘, 인프라 모두 우열을 가릴 수 없이 중요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트릴리온 랩스의 핵심 기술은 데이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질의 한국어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합성 데이터.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 스타트업이 데이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술하고 합성 데이터를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두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아주 적은 비용으로 한국어 중심의 기초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 아이디에 동감한 사람들이 57억을 뭡니까? 투자한 겁니다. 이제 이분은 아마 현업에 뛰면서 또 학술 논문도 많을 정도로 굉장히 실력감 모양이죠. 신재민이라는 분이. 왜 그러면 기초 모델을 만들려고 하냐. 기초 모델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냥 다른 나라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AI 엔진을 한국으로 개발해야 한국의 이해 능력과 정확성이 향상됩니다. 기존의 오픈소스 모델을 미세 조정하는 방식은 이제 지금 대부분 메타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방식은 중간에 번역 과정을 거치는 등 비효율적입니다. 똑똑한 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일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것이 데이터 효율성을 높여 가지고 저렴하게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겠다는데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절반 절반입니다. 그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기초 모델을 대기업이 아니고 스타트업 기업이 여러분들 만들겠다고 달라든 겁니다. 이런 게 여러분들의 희망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한국으로 만든 기초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국내 기업들에게 최적화된 AI 모델 개발을 위한 빼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 분야나 의료 분야처럼 국내 AI 모델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어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업계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 기초 모델을 개발 안 하면 그냥 종속돼 가지고 죽도 밥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용기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굉장히 실력감이 뭐예요 이 분야에 신재민 트릴리온 랩스 한국어 대규모 언어 모델 기초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겠다. 한국어 라마 모델 한국어 제미나이 모델 한국어 클로우드 모델 한국어 퍼플렉스티 모델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카이스트의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인 김정호 박사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기초 모델을 109개 갖고 있고 중국은 20개 갖고 있고 한국이 제로다 이야기 이렇게 가면 죽건 못 지킨다. 여기 보시면 미국 109개 중국 20개 영국 8개 아랍에미리티 4개 독일 2개 프랑스 1개 대만 1개 한국이 없다는 겁니다. 기초 모델이. 김정호 박사님 말씀은 자체 인공지능 기초 모델이 없으면 사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쓰거나 구글 안드로이드폰 쓰거나 이런 것처럼 평생 그냥 로얄티 내면서 살아야 된다 이야기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삼성전자 lg 등도 기초 모델을 확보해야 되는데 기초 모델 없이는 인공지능 시대에 자주 독립은 없다. 그거를 이렇게 새빠랍게 젊은 분들이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답답한 속에서도 이런 종류의 인프라나 인재가 지금 한국에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보는 밝은 면인 겁니다. 그럼 이분만 있었냐. 어제 여러분들 보도해드렸지 않습니까. 딥엑스 애플사 이름 근무하다 나와가지고 NVIDIA의 GPU는 굉장히 비싸지만 모든 소형 전자기기에 다 AI 반도체가 탑재되어야 되는데 그 AI 반도체는 저가격 가격이 싸고 저전력 전력 소모가 적고 저발열 발열랄이 정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기존 GPU와 다른 신경망 처리장치 NPU 계열의 AI 반도체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면 뭐 GPU 비해서 가격이 10분의 1 20분의 1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도전하는 딥엑스의 김노근 대표 이야기를 소개했지 않습니까. 가격은 싸고 발열랄은 적고 전기는 소모는 적은 이런 AI 반도체를 만들어서 냉장고 cctv 전데다 탑재할 수 있다는 이미 상용화에 들어간 것 같지 않습니까. 딥엑스의 DXMI 모델 이분이 뭐라고 합니까. 딥엑스 제품의 핵심 경쟁력은 저전력 전기 잡아먹는 하마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딥엑스는 GPU 대비 수십분의 1 이하로 디램 사용을 최소화하는 기술인 스마트 메모리 액세스 같은 원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김노근 대표가 뭐라고 합니까. 평생 선진국에 끌려다닐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딥엑스는 프로세스 기술 독립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난 30년간 cpu gpu 같은 프로세스 기술을 획득하여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왔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cpu와 gpu 기술 대부분은 외산 기술의 종속세에서 천문학적인 로얄티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딥엑스는 인공지능 프로세스 기술에서 국내 산업의 기술 독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신지 아시겠죠. 이렇게 젊은 분들이 꿈을 향해 도전하는 겁니다. 이 정도의 인프라를 갖춘 나라는 세계에서 몇 나라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추론 전용 ai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5개 정도의 한국의 ai 회사가 스타트업 회사들이 뛰어들어 가지고 nbdi gpu 대신에 추론 전용 ai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뛰고 있지 않습니까 일찍이 메모리 반도체의 큰 기업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도전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인프라를 갖춘 나라는 세계에서 미국 일본도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참 사회가 좀 안정적이 되고 조금 더 이렇게 진취적이고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으면 그러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멋진 사회가 될 건데 어쨌든 공병호 tv는 비판도 하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면도 계속해서 부각을 해서 조금 더 나라가 나아지는데 이렇게 이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외산기술이 절대적으로 종속돼서는 앞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이렇게 여러분들 훌륭한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여러분 드리고 방송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는 대단히 감동적인 책입니다. 오늘 이 책 보시고 다음에 대구나 경상도 이런 게 계신 분들은 대구의 동산병원 유적지를 보시면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주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대작입니다. 그리고 이 킹덤북스라는 출판사가 출판한 경이 어려운데도 굉장히 꾸준히 양서를 내는데 요한계시록 주회 이전에 제가 여름에 소개했던 것은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이죠. 이 책도 상당히 대작입니다. 김동주 박사께서 쓰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썼던 좌파적 사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해지는 길을 계속해서 사고를 할까 이 좌파적 사고의 굉장히 중심에는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피해의식이 이게 이런 피해의식이 굉장히 나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성교사들 살던 곳 가보셨는데 순천 순천에도 유적이 많이 남아있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 특별 광고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여러분들 지난해하고 올해 아주 맛있는 햇살을 보내주셔가지고 굉장히 제가 도움을 받았는데 오늘 특별 광고 쿵병호TV의 열 열 편이 천안에서 이렇게 재배한 이게 처상고추가 아니고 최상고추인데 이게 한 번 확인해보니까 처상이라고 읽는다고 그러는데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믿고 여러분에게 소개할 만한 광고비를 받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이제 고맙게 열심히 나라 일을 위한 일을 한다고 햇살을 보내주셔가지고 햇살도 이렇게 가망이로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밥을 이렇게 맛있게 해먹을 수 있구나 제가 뭘 좀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했더만 이렇게 저희들이 생산하는 고춧가루가 상당히 양품인데 다른 사람 몰라도 공병호TV 보시는 분들에게 한 번 소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에 오늘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면 제가 햇살을 더 가지고 맛있는 밥을 먹어서 더욱더 열심히 방송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젊은 나라는 아주 크게 사업도 하신 분입니다. 자 그렇게 이런 보시고 뭐 사회가 이런 조금 칙칙하고 이렇게 하지만 또 세상은 또 나름대로 여러분들 길을 찾아가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 소위 그 저발렬 저전력 저가격 NPU 계열의 AI 반도체를 만들어가지고 프로세스 독립을 반드시 외국 기업으로도 해야겠습니다. 김노근 대표이사 어떻게 한국이 여러분들 이런 나라 정도가 대규모 어느 모델 AI 관련 기초 모델 하나 없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남겠냐 대기업도 안 하는데 그걸 모면 신생 벤처를 만들어 신재민 대표이사가 나선 것 이런 부분들이 다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도전하는 젊은 분들 이야기니까 그래도 이 정도의 인프라를 갖고 있는 나라는 더물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좀 더 말씀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히 공병호 tv 오늘 방송 보시고 이렇게 전화드렸으면 다 한번 특별히 잘해 주실 겁니다. 좋은 그런 믿고 신뢰할 만한 데니까 좋은 그런 결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고 또 내일도 어김없이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시작하면서 이번에 방송 안 하는 기간 동안에 잠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 가지고 이렇게 방송도 하지만 그다음에 실방 외에 그냥 제가 적흥적으로 방송하는 내용들도 내보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병호 tv 방문하셔 가지고 이 방송 외에 제가 그냥 적흥적으로 한 방송들도 보시면 굉장히 도움될 겁니다. 자 방송 여러분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방송에 꾸준히 와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힘을 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방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